음악 이런 날씨는 시간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평소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보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건 좋지만 잘못된 독서 자세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독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올바른 독서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느끼기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 경우 양쪽 넓적 다리의 높이가 달라져 골반이 비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리를 꼰 상태에서 허리까지 구부리고 독서를 하게 된다면 척추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척추가 C자나 S자로 휘는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디스크 등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목을 앞으로 쭉 내밀거나 구부정한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목이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뒷목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깨 결림과 뻐근함까지도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 목뼈가 변형되는 이른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목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랜 시간 독서를 하게 된다면 책 읽는 자세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는 물론 책을 읽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자세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올가을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서 잘못된 독서 자세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